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자 자 이쪽으로 갈 수 있는건데? 이번에는 뭐냐 얘네들을 다섯마리 몰하다가 저기에 빠트린 다음에 걔네들을 다섯마리 죽여야돼 와... 일부러 왜 힘들게 애들을 만들어서 그...해? 일루와봐 얘네들 이쪽이쪽이상으로는 안오는거 같은데? 자 가자 일루와 자자자자자자자자 아야 자 뭔진왜왜...왜 crocodile 안 posed 저기 Anal Oh Ember Valent 에너지 좋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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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왠지 모르겠지만 나를 어 타겟팅 안하는데요? 아 타겟팅 하는구나 일정 시간 동안 그러기 상태가 되면 애들이 나를 타겟팅 안하는가 보구나 자 127 좀비를 죽였대 자 스나이퍼 아 총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 어 항상 뭔가 있거나 모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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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들은 경계성이 없어 ups 으 으 으 으 으 여기 직전으로 가는게 아닌데 으 자아 자 고! 청하청 아 그런게 있었어요? 아 난 못봤지 왜 아 싸우면서 정신팔려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나봐 더블 xp 파운드 아 스피드 부스트 아 자기 핸드폰을 찾았냐는데 여기 있대 어 놀랬다는데 자 레시피 뭔가 새 레시피를 어떻대요? 뭘 뭘 핸드폰이랑 이거? 뭔데? 핸드폰이랑 이거? 어? 기관퉁! 이거 샷건이랑 파워야우드? 뭐 옵스! 낫딩! 아무것도 안나온다 뭘 뭘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뭔가 더 찾아야되는군요 그리고 나 총을 지금 그 딴고 지금 어 이거 자 레벨업 어 어 어 뭘 어떻게 하는거지? 아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군요 어 아 이거 하나는 꼭 이걸 가지고 있어야되나? 그런가본데? 뭔지 모르지만 매미 기관총을 일단 얻었어요 SM 기관총이 아니라 SMG 왈틱 자 SMG 의식명은 어떤 걸로 볼까? 저거 또 뭐야 오오오 오오 근데 얘 겁나게 약해요 겁나게 약해 범맨 야 이건 너무한데? 자 일단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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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에너지 맞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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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야 에너지들 있어? 자자자자 오오 오오케 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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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거 너무 약한데? 총에? SMG는? 이거 너무 약해 총이 뭐 만드는거지? 뉴 아이템 소닉테이저 소닉테이저 소닉테이저는 어떻게 쓰는거지? 레시피 레시피 어 파이어 첸스 데미지 2% 상승 아 아 그래서 이 이번엔 한번 해봅시다. 오늘 너무 원하면 안될 것 같기도 annat. 되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안될지 않든 하면 이것은 안다. 부끄러움을 한 번 더 이상 들어가는지. 다 만든거에요 한번 만든건 어.. 다시 못하네요 저거 뭐하라는거야? 이거 뭐하라는거지? 어.. 키.. 아이 키가 뭐야 레프트? 모르겠네요 흠 이봐 뭔가 퀘스트를 받았어요? 흠 자자자 빨리빨리빨리 고고고고 좀 많이 나아졌나 이거? 쏭 오우 저 데미지 좀 나오네요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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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인드패키지 파인드패키지 이쪽인데 어.. 정확하게 머리를 맞춰야지 에너지가 나나? 이..이쪽은 머리에다가 대여서 아 정말 그러네? 머리에 정확하게 이렇게 조준해서 쓰면 에너지가 좀 다네요 어.. 쟈..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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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총을 얻기가 어려운데? 자 자 자 여기다 가요 어어 어어 에너지 에너지 어어 차 안보여요 으쩌 으쩌 자 홈너 홈너 아휴 에너지가 없는데 나 에너지가 없는데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내놔 어어 야 에너지 에너지 오 에너지 에너지 어 근데 나 저거 30마리 죽여야 되는거 같은데? 경찰차 옆으로 와주잖아 어어 어 에너지 에너지 어 얻 어어 우오 으으악 우으 securities ài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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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ă아 뭘 찾아야 되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 일단 어... 픽업 원 로스트 치킨 야 샷건을 바꿔야겠다 이거 진짜 이걸로는 이걸로는 다리 안산다 자 오 더블 바... 더블 데미지 야 더블 데미지는 이거 정말 좋다 더블 데미지는 어 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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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도망가 아 근데 샷건보다 안좋아 샷건이 너무... 샷건이 더좋은데? 어 예 유승님 어서오세요 아 저 두둠이... 이름 크기도 비슷하고 열혈피한테 단것도 비슷해가지고 나 똑같은 사람인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아 아 아 용돈 얼마나 받는대요? 요즘은 용돈 얼마나 받으려나? 이거만 아 아 아 아 그렇게 많이 줘요? 아 좀 원래 부자신건가? 아니면 원래 요즘 그렇게 봤나? 오케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겠다 아 이 아 아 아 어허 동료제 어허 534원이면 그 컴퓨터 항상 최신 그 유지할 수 있겠다 아 어 어 아 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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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내놔 그치 그치 에너지 그치 하긴 그 뭐야 사고 싶은거 많은 사람들은 저걸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아 에너지에 넣고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어어? 오호! 오케! 뭔지 모르겠지만 자자자자자 갈수있는 길이 없는데요 예 따로 지금 그건 표시가 안되구요 하는거 보면 여기서 뭘 찾아야되는거같아요 이거 간단한 그냥 싸움게임인줄 알았지만 뭐가 이렇게 뭘 찾아야되고 합성해야되고 많아요 뭔가 ㅎㅎ 어어허허허허허허 자 총알 레벨 레벨 쟤 에너지 달지도 않아 아 이거는 어디서 쏟냐가 중요하다 거리가 가까이서 쓰면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요 SMG 가까이서 쓰면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 붙어서 쓰면 멀리서 있으면 에너지가 안하고 데미지가 안나와 불안해 이게 뭐야? 어어 가까이서 쏴야되네 야 이게 이게 이거 데미지가 안나온다고 겁나게 뭐라고 했더만 내가 쓰는 방법을 몰라서 했던거였어 어우 봐봐 이야 괜찮아요 근데 나 그건 그렇고 저거 저거 패키지를 찾아야되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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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일단 보이는대로 다 찾고 찾고는 있는데요 어어? 오호오 빨빨빨빨 야 더블 점수 없어진다 어우 없어졌다 오오 빨빨빨 오오 에너지 에너지 오오오오 오 죽었다! 하아... 근데 이럴수가 그저 인마 여기서 뭐하는건지 모르겠었는데 그냥 싹거면 가져오세요 아이아... 이거 싹냐 자 자 자 자 자 자 보니... 스멋 한 번 오면 무조건 다음은 거기로 갈래면 저 퀘스트 완료해야되나봐요 Deja Deja 11 12 13 3 12 14 15 예 아까 한건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생존게임 같은데 왠지 생존게임 같아 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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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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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옹 쫄아...한배 죽은거 아니겠지? 출봐 저 죽으면 안되엔 이리 옳아라 예루가 열 조개 정신 아아 여기 왜온거야 빙고님 어서오세요 괜히 다시 되돌아가기만 힘들어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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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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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쪽으로 가면 다시 독 좀비 만들러 가죠 네 마리를 더 죽여야 되는데 자 총 바꾸고요 재생절 한 번 하고 자 나와 야 독에 감염되기만한 좀비 죽여도 되는구나 꼭 만들 필요는 없으면 독 좀비까지 자 재생절 한 총알도 딱 두개야 이거 뭐야 그 탄창도 최대가 딱 두개밖에 안돼 게다가 총알을 가는 식이 아니라 탄창을 가는 식이야 탄창을 가는 식이야 탄창은 총알 몇발로 가는 식이 아니야 아 이쪽으로 가는거 맞는데? 야 일로와마 바로 일로와 요기할 수 있는거 가져오세요 아야 아야 towers nen 야 변환재로 할때 죽여도 그거를 주는군요 오케오케 오오개 뭐일꺼 좋아좋아좋아 아다 변하네를 죽여야되는데? 저건? 아아 이걸로 죽여야되는구나 어? 크리케스로 죽여야되는데? 아 재개를 크리케스를... 바꿔야되 아 넛 자 크리켓 자 일단 먹구요 크리켓이 여깄네요 자 무거구 오케 자 뭐 뭐 뭐 뭐 이게 뭐구 어! 오우오오 오케이이 오케 오요오오오.. 으쯰아 으음 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건 맞는데 이쪽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 지금 뭘 찾으라고 하는거죠? 다 뒤져봐야되정도니까 자 이거 뒤져보고 자 레벨업 자 이것도 뒤져보고 오 저거 아이 먹을수있어 저거 총알인가? 오오오오오오! 예 저걸 찾아야되는데 지금 어딘지 몰라요 덱스 탕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총알 총알 어... 자 스피드 스피드 먹구요 저기 저게 뭔가 수상한데 저기도 저기도 가봐야되는데 빨빨빨 old 좋아좋좋좋아 자 경험치를 막 먹을 수 없어 더블을 준 경험치 자 총알 총알 oㅏ우OK 오오우 sound 손꺼를 보면서 자는 쓰이 손꺼버 ft 손꺼울보면서 아이템 장기 아이 손꺼울을 아는, 손꺼울을, 진실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와봤구나 차차차 찾아야 되는데 어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덕분에 어서오세요 신박하다 신박하다가 뭔 뜻이지? 신기하고 어.. 신기하다? 어후 뒤에서 뭐 달려온다구 아아 자 야 변한다 변한다 어 에너지 자 에너지 자 에너지를 눈치치고 여기 와봤던데지 혹시 차중에 트렁크 안좋은거였나 자 에너지 에너지 어 다 에너지 에너지 어 다 에너지 에너지 어 총알 다 썼나보네 오오오오오 여기들 다 와보지않아나? 다 뒤져본거같은데 jackets 어!! 반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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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해 빅뱅을 쓰면 애들이 정신을 못차리는 구나? 여기 아까 다 뒤졌잖아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넘어갈 방법이 있나? 자 일단 뭐..찾아보자 이 반대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에즈 리헬 더 브릿지 앤 미트 더 미스테리 초초 미스테리 브릿지에서 미스테리 초초를 만나라고? 이 반대쪽으로 이번에는 미스테리 이 반대쪽으로 더 미스테리 그 비트에 더 미스테리 더 미스테리 더 미스테리 더 미스테리 더 미스테리 여기! 아아앙 나아어 으허허허헌 아아 으허허허허허 점점 매우 빨라져요 여기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는게 되나 어디 안간데가 있냐 망가들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내에 많이 죽이면 저게 뭐 az mb md 저게 생기나봐 다 가봤는데 안가본 데가 더 이상 없는데 찾는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까진가 설마 아 어 어우 이런게 있었네? 어우 뭐 이런게 있었네요? 얘 이걸로 뭐 전화를 걸거나 해야 되는건가? 저건 어떻게 사용하는거지? 홀 포함 티가 있을텐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지마 인마 좀 생각좀 하자 흔들리도 있어요 으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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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됐나? 자! 잠시만요 자, 어 어, 잠시만 게임 소개하는 걸로 끝내야겠다 이건 대충 이런 게임이었군요 예, 아, 예 예,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보도록 하죠